오구 이뻐 우리 다투! 오구 귀여워 오구 귀여워 다투야! 아구 이뻐라! 원래 강아지들은 그냥 막 이유없이 칭찬해주면 좋아한댔는데? 왜 안 좋아하지? 아구 다투야! 아구 이뻐라! 아구 귀여워! 아구 이뻐! 오구 이뻐라! 오구 이뻐라 이 새끼! 오구 귀여워! 우리 다투! 오구 이뻐! 오구 우리 다투! 백설이 여기다 쉬는 거야? 헐고 너 여기다 쉬했어? 오마이갓! 일로와 일로와! 오.. 어디? 야 일로와! 아 여기다 쉬했어! 야 일로와! 왜 쉬한 거야? 야 일로와! 옷 보러 넘어갈 생각 하지마! 냥냥냥! 냥냥! 왜 쉬했어! 냥냥냥냥냥! 아악! 왜 쉬했어! 야 일로와! 뭐야 이거 침대 쉬! 앉아! 앉아! 야 일로와! 야 일로와! 나 받고 있으면 돼? 설! 침대에다 누가 쉬하래? 침대에다가 쉬하면 된다고 했어? 안내했어! 엄마가! 아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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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에다가 쉬하면 된다고 했어요? 안 했어요? 뭐야 이거! 이게 뭐야 이거! 여기 쉬 누가 했어? 왜 쉬했어! 엄마가 쉬하면 된다고 했어? 안 했어? 엄마가 화났어! 헐 엄마가 화났어 너 때문에 이불 빨래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? 나도 스트레스 받아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니가 맨날 이불에 쉬해서 엄마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잘못했어 안했어? 아아 눈에 혼내디마? 귀여워 혼내디마 서로 잘못했지? 귀여워 혼내디마 나 여기 안 떼같다 어es goin 이 집소 motherfucker 그럼 안돼 응? 응? 어, 엄마가 너무 떨리네, 이랬해. 귀여워.